그래 이렇게 하고 참고로 이 나이터는 우리 서반끼 아니에요 담배를 못 피워 술 담배를 못해요 술 담배를 못해요 여자만 먹어요 여자도 잘 안 먹어요 요즘 니가 어떻게 하니 갖고 말아 너네도 맨날 싸우는 거 보면 그거는 안 먹은 지가 오래된 거 니가 생각이고 마사지 가서 잘 먹어 여보 사랑해 나이터 여기 여기 못 쓰니까 자 우리 올해 올해 2월달부터 저희하고 저는 계속 했지만 단원으로 묶어서 올해 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오셔서 우리 홍단이 생일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홍단이가 인기가 그 시부름 인기가 하늘 찔러갖고 참 우여곡절이 많아 왜 많냐 그러면 인기가 많으면요 씹히는 것도 많이 씹혀 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방대기가 얼마나 씹히는 건지 몰라 근데 이제는 많이 안 씹혀 씹으면 그거 씹으면 괜찮애 단단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홍단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내년에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자 우리 홍단이가 그 아픔과 모든 것 다 이 초에 실어서 멀리 보내고 자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라고 자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홍단이가 불어버릴 거예요 모를 안 좋은 모든 것들 자 우리 홍단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샤페인 이거 뽑아 보라고 계속 뽑아 계속 계속 뽑아 계속 야 나도 나도 아니 그냥 놔두라고 나도 나도 살살 살살 살살해 너는 그렇게 확 뽑으면 장민이 뽑으면 좋지 지라라고 살살 수붓하게 그렇지 살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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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 무슨 얘기인지 그건 나중에 하시고 고맙습니다 나는 한 80대나 할 줄 알았더니 나는 이거를 저기 뭐야 음악 꺼지 바깥치게 할 거 잘못했다 야 내가 케이크 사갖고 바깥치게 할 거 잘못했어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언니 부산에 가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그리고 케이크 케이크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순진 장군이 쓰던 칼인데요 핀이 갖고 와서 다이아반지 다이아반지 꽃다발 아이고 우리 현장님 우리 현장님 와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또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아 이거 먼저 하고 왜 이렇게 바빠 케이크 먼저 하고 케이크 아 신행은 내가 해 신행은 내가 해 언니 살살 넌 그러니까 남자가 안 온다고 했잖아 살살 순서대로 제가 진행할 거니까 급하게 나오지 마시고 순서대로 합니다 케이크를 커팅한 다음에 뭘 해야지 인명하네 그래서 이거 이순진 장군님이 쓰던 칼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케이크 커팅 웃지마 우리 언니하고 내년에도 우리 여인천화팀 화이팅 우리 박냉이로 기준을 삼아서 꽃순이 방자 조팔구 꽃별이 또 우리 곱다니언니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 홍다니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둘 셋 고맙습니다 생일노래 주세요 우리 홍다니가 태어났어요 나 오늘 지금 아 둘이 한 잔이에요 그럼 그래야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입 맛있게 해 얼씨구 온 동네 떠나갈 때 돌아가치는 소리 홍다니가 세상에 적선을 보이던 바로 그날이란다 둘이 동시에 귀여운 홍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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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구원을 기울이 하얀 구원을 기울이 하얀가 세상에 적선을 보이던 바로 그 모습이란다 하얀가 세상에 하얀은 맑았단다 구루완전 없더란다 하얀 정라니 천두궁 속 워개는 너무너무 컸더란다 꿈속에 영이 보이고 하얀은 왔더니 하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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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ק 족 오케이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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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맑았단다 구름 한 점 없더란다 옹단의 첫 그릇 속 우리는 너무너무 컸어간다 숨 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맑더니만 하늘은 세상에 달려난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귀여운 홍단이가 태양 났단다 바로 내일이란다 다시 한번 자 우리 홍단이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쭉 많이 내 많이 내 홍단이로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여러분들 사랑 평폭 받는 이런 홍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회원들 다 올라오세요 사진 한 번 받게 요거 준비돼 있을 때 사진 한 번 받게 그리고